아..이거..뭐..뭐가 이렇게.. 아 나 너무 긴장..돼!! 우인아? 잠깐만.. 안녕 안녕 뭘..르.. 아..아..잠깐만.. 나..나 너무 긴장해.. 끌어! 3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32개월.. 이거 방송 안 보던 사람들도 간만에 와가지고 전부 다 지금 구독하고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돼 잠깐만 숨 쉬려면 힘을 끄고 쉬어야돼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띵 내종지가.. 왔고요.. 사진으로는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는 처음 배워서 굉장히 긴장되네요 이거 이거 괜찮은 거 맞지? 누나 나 죽어 사랑해 나도 고마워요 딱 제안받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오늘부터 제대로 먹을 수 있어요 내일부터 이제 배부를 예정 오늘 자고 딱 일어나서 바로 피자랑 튀겨먹어야지 상상만 해도 너무 즐겁고 엄청 긴장했는데 다들 좋게 봐줘서 고마워요 음 고마워 알링이야 다음에 내가 좀 더 술 뺏어올게 다들 고마워 많이 와줘서 고마워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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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다수결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팀 바꾸고 싶다는 사람 손들어봐 머리 위로 손들어봐 팀 바꾸고 싶다는 사람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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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디오밖에 없지 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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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를 땅이야 응 응 나 정상님이 이런 짝인데 응 정상님이 날 좀 부담스러워 마마 나랑 짝하자 핀장 핀장 누구랑 자겠는데 나 히유랑 하하하하하 왜 도망치려고 하하하하하 왜 도망치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둘 다 가지면 안될까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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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액션 아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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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! 언정수야! 근데 퀸사이든가? 어? 아, 퀸사이드~! 어, 빙냥아~! 오늘 밤 널 가만두지 않겠어 라디오! 아, 라디오! 안 돼! 인정우! 번호의 모양 치꼬리에요! 미안해요! 제가 이거 사다보면 이렇게 돼지 맛은 없어요! 야! 당신도많일이 Tom эuger 로딩타임화와 비슷하시죠?! 에세카 뱅스 라디오! 4년 fu! 들키지 않냐! 뭐 들켜가지고... essaedefik 저렇게 놀라서 물어보세요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있어 그래서 저 이제 일하다 해줄게요! 저.. 정상아.. 너.. 크로운 먹었어? 아니.. 근데.. 저테로 해줬다고 안 돼있어.. 이러니까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그러지 않아? 이거 좀 가려워해.. 멸시라니! 너무 많이 알려봐! 멸시라니! 사람들이 다 막 너보고 손가락질하는 거 그러잖아! 나한테 뒤민 살려고.. 안 돼! 조용히는 안 돼! 더드랑이 절대 들지 말고 착하게.. 지금 너무 힘든데? 돌아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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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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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심장이 서진구가 서진이야! 이게 서진이야! 갑자기 서진아 서진이 틀렸어! 우리 앞에서 비해 괜찮아? 나 괜찮아! 진짜 괜찮아! 괜찮아? 가자 빨리! OK, 가자 가자! 우리 갈 길이 멀어ㅠㅠ 난 씻는 중! 씻는 중이라고? 응.. 같이 씻을까 언니? 어? 그럴까? 들어올래? 아 좋네. 음... 철백이랑 같이 씻는 중. 흰언니랑 같이 목욕하는 중. 그럼 그걸 영상으로 담겠습니다. 아하하하 그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요? 네. 내가 너희를 모았기 때문에 책임을 서야 돼. 아 언니가 날 책임져 주는 거야? 그러면 언니 나랑 결혼해? 갑자기? 언니가 날 책임 준다 그랬잖아. 세컨드에서 벗어나면 책임져 줄게. 나 언제나 언니의 퍼스트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야? 맞아. 난 퍼스트가 없어. 다 세컨드야. 언제 나 퍼스트를 올려줄 거야? 아 그거는... 모르고? 호대기. 나 퍼스트되고 싶어? 뭐 어때? 왜? 퍼스트 누군데? 그년 죽여버리게 하는 누구야. 그년 죽여버리겠어. 누군데 꽃핀의 퍼스트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. 임포스터 칼로 다 베어버릴 거야. 이럴수가. 너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. 이런...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꽃핀 주변인물들 다 죽여버리겠어. 기본적인 연락만 하긴. 근데 상놈을 그 기본적인 연락을 넘어서 각종 몇 다리의 썸을 다 탄 다음에 자기 여자한테 나... 나 저 사람한테는 별 연락 안 했어. 이제 이런 말 하면서 나 그냥 나한테 연락을 하길래 연락 좀 받았을 뿐이야. 라고 말하는 게 나쁜 게 아닌가. 주말을 진짜 웃게 버려야 되세요. 근데 참 그게 어째될 건가 나중 보면은 그 사람 주위에 남는 사람은 없습니다. 왜냐면은 다 당한 사람들이니까. 너희들 맞고 성장자 너희들 맞고 성장자 너희들 맞고 조항자 그린 나희들 맞고 어떻게